과어어어 킹머리 가다리 오케이... 네바리 쭉 볼까? 찬공지는... 스노우볼 각 날치기 빡빡빡 빡빡빡 배터리 충전 빡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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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전 기억하기 떠버리네 안 될 수 없애 터보 홀로그램 도야 불그련더도 새 랩 나이스 표창 자가수리 뭐지? 되는판인가? 파워 오버웰맹 혼돈 암전 혼돈 강화할 시간 없지? 아닌가? 혼돈 강화할까? 아니야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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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경기까지 야 잠깐만 이거 폭풍 잠깐만 전 경기 어랄 세모항 폭풍 간다 다 뒤졌다 전기역학도 있다 자식들아 아 에임 진짜 아야 뭐 이래 전기장벽 넣어놓을까 드로우 너무 아까운데 방열판 근데 지금 당장 육강량 잡기 조금 힘들겠네 하지만 여기서 폭풍이 나온다면 어떨까 아싸 방전 나왔다 잡았다 잼잼월드 아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分 아 아 이 아 맞아서 딜한다. 편향까지. 모형이 남겠죠. 트위키보단. 트위키보일 틈도 없을걸. 역장. 방열판. 터보 안나오냐? 폭풍이 안나온다 폭풍. 엘바몹. 엘바몹. 싹. 잡으러 가자. 엘리트도 잡고. 엘바몹도 잡고. 엘바몹을 더 잡자. 전경기니까. 요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게 없겠다. 아닌가 상잡도 하나. 봐도 되겠지? 미라소는 안좀. 지금. 일단 폭풍이 빨리 나와야되고. 다 남았다. 델위키보단. 육방선. 아아 하아 이걸 돈이 없네 야 잠깐만 어떻게 좀 땅에 땅에 돈도 없냐 잠깐만 돈이 있었나? 있구나 있네 돈이 있네 내 손에 돈이 있네 점탑 다 뒤졌다 점탑 다 죽었다 점탑 다 죽었다 점탑 다 죽었다 점탑 다 죽었다 뭔가 뭔가 일어나고 있음 뭔가 이즈라이징 뭔가 이즈라이징 노잼 개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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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짱 재밌는데 이게 게임이지 야 이게 미라손이 나오네 말이 되나 이게? 빨리 되지 이게 게임이지 이게 진정한 오락이지 이게 진정한 오락이지 야 폭풍 폭풍 좀 더 줘봐 디스 이즈 게임 디스 이즈 게임 야 미친 파워카드 다 땅에 깔렸어 아야 그지 같은게 아이 자갈 소리 안나왔어 병번개 병번개 터보 해놓을까 몇 대 맞아도 다 채울 수 있는게 터보는 병번개 널 필요는 없었겠다 오버했구만 잠시 잠시 이거 일부러 서순해야되는게 쟤들이 죽으면 힐을 못해 안 돼 왜 아니 방전 또 났어 잠깐 몇 방전이야 잠깐만 4방전인데 방전 그만둬야 되는거 아니야 아니 왜 폭풍이 안나오고 방전만 나온대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질게만다 비이익 방전맨 5방전 5방전 아니 미친 방전만 남아 야 피병 몇 분의 1쎄 막 그냥 피병 필요없어 꺼져 저것도 유불이라고 터보 필요없어 터보 필요없어 터보 필요없어 아니 방열판이랑 폭풍이 더 나와야되는데 아 어서오세요 터보 강화할거면은 폭풍 나부랭이 강화할건데 역전 강화는긴 않겠다 근데 그보다 전경기 더 보는게 좋을거같아 이 정도면 뭐 거의 치트 수준 아니냐 이 정도면 뭐 거의 치트 수준 아니냐 더 리치터 드디어 나왔다 폭풍 다 뒤졌다 이제 5선천이죠 여기서 이제 저거 자가수리 아니 뭐냐 저거 부팅과정같은거 나오면은 공짜로 쓸수있음 핵이득임 버퍼까지 오하한 강화여도 되겠다 창의적인 인공지능 가졌지 으아 풀피다 이게 게임이냐 이게 게임이냐 와 차가소리 지금 병번개라서 우선천입니다 뭐 강화지? 백소 강화일까? 뭐 강화해도 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해 터보나 아 열쇠 먹을까? 뭐 강화지? 약간 뭔가 상관없어졌는데 까마커도 파워 다 쓰고 맞고 힐하고 해야지 근데 좀 불안하긴 해 아 퍽퍽 아 역학 에이씨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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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콤 돈두댓 에이 미친 보험까지 들어줘? 아 까마귀다 까마귀색 여기가 어디라고 함 뜰까? 자신 있나? 에엑 까마귀색 일반 몹 더 봅시다 난 카드가 필요해 까마귀한테 원턴킬 나는거 아냐? 원턴킬 내려고 하다가? 얏! 어떡해 한마리가 안죽냐 오긴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거임 선처는 다 넣어야되죠 그러면은 같은 시드 플레이했을때 다르게 나와야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가수리 한장을 제거합니다 아예 타수좀 지울걸 아냐 난 뽕맛을 뽕을 더 받아야겠어 뽕주세요 더욱더 뽕 더욱더 뽕 더욱더 뽕 더욱더 뽕 권력 힘 unlimited power 넘치는 힘 이것이 진정한 디펙트 서지 편향 서지 편향 지금 지금 제가 밀집이 떨어져도 아니 제가 밀집이 떨어질 시간이 있겠습니까 선생님은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장한테 개설하자 저거 방열파두에 안나오냐 심장 심장 잘 빠니 켈리 켈리 잠로 잠드 솔루션 킹로 짱드로 킹로 짱드로 스택 뽑아서 막상 야 이거 과도자 잡는다 야 이리와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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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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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못잡네 아 모르는 짓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돌아가기만 하면은 방어도를 쌓을 수 있긴 한데 이게 잘 되려나 모르겠네 벤복 여기서 누가를 왜요? 상점가서 파워카드 살까 아니면 엘리트를 볼까 상점가서 파워카드 사는게 낫겠지 아니 왜 돌리방열판 아 폭풍이 나온가 폭풍이 나온지 방열판이 나온지 잘 모르겠네 방열판이 나왔을까 방열판이 나왔을까 아예 사폭풍 터보 방금 나 옆에 길러 갈 뻔 했어 심장 코빼기도 못 볼 뻔 했어 맹중 맹중 근데 진짜 방열판 빨리 안 나오면 좀 위험하겠다 아고 아고 핸드가 왜 이 꼬라지에요 포션은 더 위험할까 쓰겠습니다 자가소리 세정이기 때문에 채울 수 있다 불핀 불핀 재활용 쏟다 방열판 한장 더 주면 되니 야 이번엔 잡는다 진짜 이번엔 진짜 더 강해졌다 강해져서 돌아왔다 자식아 길을 킹버네아말로 킹버네아말로 쭈고라 하츠들놈 맘에 후 limitations 광기 광기 그 자체 니가 그렇게 파워카드를 좋아한다고? 니가 그렇게 호기심이 많아? 호기심과 창의력의 대결이다 강열판 뽑았죠 내 승리죠 내 승리죠 아쉽네요 그거 참 퍽이나 아쉽네요 니가 그렇게 호기심이 많아? 아직도 호기심이 많은지 한번 볼까? 터보 뿔 78번 편안 아니 이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이 쓰레기같은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폭풍센셋 오직 폭풍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폭풍님밖에 없습니다 터보나 강화할까? 터보나 강화할까? 끊고 200 찍으면 끊고 이런식으로 해야 되나? 일단 돕고 있어가지고 돕고 있어서 200 200 200 200 찍으면 이겨 깜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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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지막 텐 암텐들 반박식 게임의 로드 인정 어 인정 강렬판 강렬판 200 200 200 200 가끔의 이기죠 방열판 나왔죠 심장 허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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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열판 뽑았다 멍숭아 발 닦고 잠이나 자라 내가 뽑았다 내가 뽑았다 아 아 파워 카드 그만 쓰자 탄원 떨어진다 아 왜 쓰고 싶지 아 쓰면 안돼 행복해 죽는다 뭐 때려봐 짜샤 쏘라냐 뭐 때려봐 피 채워야지 대체 몇일까 전류 타격이 몇일까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161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스트리머는 핵 사용이 의심되어 곧 이용 정지될 예정입니다 161번 은 버퍼야 버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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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건데 심장 어저껀데 어쩔 건데 버퍼인데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이게 게임이지 도박구가 161만 볼트라니 너무 잔인한거 아닙니까? 너무 좋다 이게 게임이지 와 미친 게임 유자에게 미친 게임 너무 행복하다 뽕치 사령이다 행복사 풀피야 진짜 미친 시드다 뽕치 사령이었다 유하 어... 통계 도전기록 파워 카드 몇장인지 여기서 바로 볼 수는 없나? 1,2,3 창공지능은 없는데 창공지능 대기였어 개하쿠야 사가수리 오방전 4폭풍 4폭풍 수집가 3개나 봤네 prz Youtuber 1,2,3 3 Tara 2 acids 에se 5 2 감사합니다.